오늘은 추석 연휴 월요일 5시 반 정도 됐고 휴일도 상관없이 운동을 하는데요? 내일이랑 모레랑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 꼭 야외 러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야외 러닝 이번 달 100kg가 목표거든요 지금 50kg 정도 달려가지고 열심히 달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가? 내가 뭐라고 했는데 니한테 아무튼 그래서 100kg 목표를 달리러 오늘도 가는 고구마입니다 갑니다 화이팅 아 이따 저녁이 와야겠다 너무 졸리네 제가 지금 PMS라서 대자연이 한 이틀 넘었거든요 그래서 밤이 많거든요 요즘 또 맘 따르고 맘 따르니까 자 지금 아 집에서 사고 이따가 저녁에 나가게 30분 동안 Autismak 아직도 나간다 아 집에서 kids 좀 더 하네 2분쯤에 한 시간을 가고 하자 좀 더 웃겨요 12시 반이고 지금은 헬스 하체하러 왔습니다 휴일에 사람 없는 시간은 오픈 시간도 아니고 약간 점심 먹을 때 애매한 시간이더라고요 이 시간을 노려서 왔습니다 아침에 러닝을 못 했으니까 점심 부셔 부셔 뻥 2시간 정도는 시간에 이어줍니다 모공이 운동 갔다 왔고요 하체를 호달달달달달달 이러면서 운동을 마치고 왔어요 갑자기 생각.. 제가 예전에 운동 영상 같은 걸 찍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데드리프트였어요 제가 지금 물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 거긴 한데 데드리프트 이런 거 운동 영상 찍으면은 이거 완전 배가 이렇게 흘러내렸거든요 아랫배가 제가 아랫배 부자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 이거는 계속 뭔가 아랫배가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운동을 해도 이거 아랫배에 뭐가 있다 이거 뭐 혹이 생겼거나 뭐가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살이 좀 빠지고 나니까 여기도 좀 빠지는 걸 많이 느껴서 아 이게 어떤 고정적인 부위가 아니구나 여기도 살이 빠지니까 빠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커졌어 이것도 어떡해 이거 18만원짜리인데 요즘 금상추라서 상추가 너무 높이잖아요 밥 먹어야겠어 다음은 아침에 빵을 먹었나 봐요 빵을 먹은 흔적이 남아있나요? 쑥떡도 남았다 제가 요즘 상추쌈에 싸먹는 걸로는 갈릭맛 제가 요즘 진짜 이걸 빠졌다고 했잖아요 갈릭맛 상추쌈엔 갈릭맛이 최고 아니면 상추쌈에 갈릭맛이 가끔 질릴 때 매운 바게 지금 존맛이고 진짜 엄청 포만가루 최고예요 상추까지 해먹어 이거 인슐리 크루마산인가 본데? 이건 더티 초코 이렇게 있어도 딱히 예전 같으면 진짜 한큐에 먹었는데 딱히 땡기지도 않고 지금 밥과 닭가슴살을 땡기는 나 자신이 저 원래 밥도 별로 안 좋아했던 거 아시죠? 디저트가 식사인 사람이라 근데 밥을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고 싶다 너무 맛있기 때문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지금은 10시인데요 오늘 아침에 뻘치 타고 돌아온 한강 러닝을 다시 하러 갑니다 편집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갑니다 화이팅! 왜냐면 내일하고 모레 내일모레 어디 가기도 하고 비도 온다고 그러고 이들 동안 이제 대자연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서 달리기를 당분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달려야 돼요 달릴 수 있을 때 달려야 된다 벌써 12시 30분이요 월요일 러닝 완료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아휴 5시 반 그저께 감자랑 강릉을 갔다 왔는데요 또 강릉을 가요 오늘 오늘 엄마랑 남동생이랑 셋이 어쩌다 보니까 제가 둘 다 강릉으로 정했고요 엄마가 사실 여행이 거의 야반도주형 여행이에요 저희 엄마가 차 밀리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기 때문에 새벽에 출발해야 하는 그런 아니나 다른가 새벽 3시에 출발하자고 하는 거 어렸을 때는 그냥 막 군말 없이 따랐지만 몸이 정말 피곤하다 저 막 새벽에 일어나서 차 타고 그래서 토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엄마 제발 나는 이제 좀 여유 있게 여행을 하고 싶다 제가 아침에 일이 있다고 뻥쳤어요 아무튼 오전 10시까지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운동 이제 헬스장 갔다가 강릉을 갈 것 같습니다 저 안에 아무도 없네요 레이도 먹고 출발 내가 고인물이다 출발 furnace 뭐 했지? 이 vie가 또 안 했어? 안했어 아무것도? 그거 줄게 오잖아 보고 갈게 다행이네 뻥이지? 아니야 뭐 할게 없었다고 뭐 할게 뭐 할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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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루도 편집하느라고 하루 종일 편집만 했고 추석 때 이제 살이 찌잖아요. 오늘 아침에 못 먹게 됐는데 그냥 똑같아요. 너무 신기해 나도. 왜냐면 매식 하니까 계속 맛있는 거 먹고 하거든요. 역시 이 적당히 먹는 습관이 들어서 아주 뿌듯. 예전에 이런 긴 연유만 주면 진짜 한 5kg씩 득템해가지고 진짜 무겁게 회사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몸 무겁게. 먹고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가겠습니다. 요즘 많이 먹는 음료수 운동하면서 링티제로랑 원래도 잘 먹던 아미돈샷. 제가 얼마 전에 스트랩을 바꿨는데 자석형이거든요. 원래는 구멍에 끼워서 넣는 고무밴드 같은 거였는데 운동할 때 스트랩 같은 거 끼잖아요. 그럴 때 다시 구멍을 빼서 뒤로 옮겨야지 스트랩을 여기 손목에다 낄 수 있는데 그 옮기는 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자석으로 착착 이렇게 붙을 수 있게 이런 걸 바꿨어요. 그래서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 시계를 옮기는 그 순간조차 운동의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2만 원 주고 샀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엄청 좋진 않은데 아무튼 잘 쓰고 있어요. 오늘은 가슴어깨입니다. 팍. 팍. 손맛. 팍. 팍. 제공이 있다! 정신이 쪼지 않고 제공은 제공으로 제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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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을 마치고 제공은 제공에 무섭습니다. 제공은 제공은 제공의 제공을 마치고 제공은 제공을 마치고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골아버리 버리지 마세요 아 진짜? ㅎㅎㅎ 진짜 감사해요 진짜 멋있어 진짜 출발 가 진짜 네 예문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오래 오면 돼 솔직히 간다 감사해요 들어가요 아 뭐야 아 진짜 못 따라 어 뭐야 펀지도 있어 아 미친다 진짜 말랭이 이녀석 아 편지 너무 구마성님 애토 180도 4 5분 오케이 오케이 메모 메모 어머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어떡해 어떡해 나 일단 지각이고 보고 다시 일단 읽어야겠다 아 나 진짜 못살아 몰라 진짜 감사하네 빨리 가자 오랜만에 출근인데 한번 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빨리 출발해라 일단 아이고 막 튀어나온다 막 튀어나와줘 대가리가 밀면 다냐 오랜만에 노래를 부르고 싶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요즘 제가 체리필터 노래에 빠져가지고 체리필터 관련 노래들을 다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단 말 하지마 나에게 너를 초대할 뿐이야 주필요한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일까 조금씩 멈춰지는 시간 속에 날 어둠 속에 비춰란 멀려 아유 바래 있어 한 번 생겨 멀려 어둠 속에 비춰로 너의 사랑을 아유 사랑할 뿐이야 우리 사랑 모든 إن 사랑할 뿐이야 너의 사랑을 여전히 더 느낄 수 있을지 엄마와~~ 자유롭게 저기서 먹었다는 얘기. Coach sent to me want toego. 나 국제 parents get taken to myself. Surely they.. 간식회 모르겠지? 잠이 먹 podek see. 같이 줄여버린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그 회색하고는 확실히 뭔가 핏이 얘는 그냥 진짜 딱 맞는 걔는 약간 진짜 힙하게 떨어지는 핏인데 얘는 또 여기까지 미디까지 확 그냥 맞아버리네? 아마 X20을 샀다면 이런 핏이 아닐까 생각듣는? 오늘 완전 검정색 쫄라맨입니다 저 진짜 써버려 죽겠네 나쁘진 않네 오늘도 운동을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목요일이기 때문이죠 월요일 같았는데 벌써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고 출발! 출발! 아하하하하하 누워버렸어 아 누워버렸어 누우면 끝이 없어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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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마감시간되려면 아직 남았어 누구만 누워 있어도 돼 하나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는 거다 하나 둘 셋 아하 다시 마지막 기회야 납태해질 수 없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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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으악 으악 아하 일어났다 일어났으면 일단계만으로 집 밖에만 나간대 둘 셋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넌 셋 넌 퍼티 xi 이제 원래 피곤하면 그냥 퇴근하고 와서 자도 되지만 진짜 운동하고 나서 이제 딱 씻고 이 잠자리에 들면 진짜 그 개운한 말로 표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너무 상쾌해요 그냥 잤으면 더 찌뿌둥했을 것 같아 오늘도 잘 푸셨다 뿌듯하다 자 영상마다 얘기합니다 고구마 잠자는 시간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네 기상시간은 4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게 뜬다고 미쳤네 공복으로 가려다가 찌다가 배고플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수빈이가 콩물하고 숟가락을 보내줬거든요 아씨 아씨 더 들어갔어 키가 작아서 서럽다 진짜 굉장히 서러워 지금 이게 콩물이 되게 유통기한이 짧아요 생각보다 얼른 얼른 먹어야 돼 너무 많이 먹어도 배 아플 수 있으니까 100ml만 먹어볼까 일단 오우 눅진하다 눅진해 숟가락이랑 이렇게 맛있다는데 이 정도 아 설탕 섞어라 그런 것 같은데 야이 역시 설탕맛이다 아니 카페에 이런 음료 좀 팔았으면 좋겠다 나 진짜 이거 블루오션이라니까 아직 이런 카페가 없어요 운동인들 몸을 좀 관리하는 분들을 위한 자몽에이드 자몽청을 만드는데 청은 스테비아 설탕을 만들 제가 지금 꿀팁 드리는 거야 자몽은 스테비아로 청 만들고 그 사이다 부분은 나랑들 사이다 이런 걸로 미숫가루라떼 흑임자라떼 이런 거 이런 거 콩물에다가 미숫가루 타고 스테비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싸고 재료는 비싸겠죠 그만큼 비싸게 팔아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 사먹을 것 같아요 사먹어 시중에 음료들은 너무 당이 많고 운동 개같이 하고 그런 음료 먹고 싶냐고요 술이나 마시다 이제 아침으로 먹기 좋다잉 당분간 두유 대신 이걸 먹겠습니다 이제 달리기 하러 갈게요 화이팅 아씨 배아파 왜 이러냐 이렇게 마스크가 다 필수예요 이건 진짜 운동지를 아주 바꿔놓는 필수템 builds 여름에 마무리 죽을 해야돼요 추리 시작 다행 source . . . 빨리 먹고 싶어 진짜 하아 직이네 얘 아 머리가 뜯네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여러분 이거 진짜 추천 달리기 와서 먹는 거 추천 대박 하 살 거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구도 되게 오랜만에 아닌가요? 제가 집에서 거지 같은 날씨 입고 다니는데 한번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옷도 입어봤습니다 참고로 이 날씨 원피스는 작년에 여름인가 그때 샀는데 아예 입구부터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반품 기한도 놓치고 해서 그냥 옷장에 방치하다가 오랜만에 오늘 입어봤는데 너무 잘 맞는 것과 동시에 거의 그냥 더 커버려가지고 굉장히 뿌듯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랭킹닷컴 제가 지금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8, 9개월째 그래서 그 멤버십 오렌지 멤버십 이미 지금 가입한 친구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랭킹닷컴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는 건데 제가 이미 소개하기도 전에 랭킹닷컴의 닭과장님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보다 진짜 제품들을 너무 잘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오렌지 멤버스라는 멤버십 가입을 추천드리는데요 가입을 하면 4만원 상당의 웰컴 기프트를 즉시 증정하는데요 6가지를 지금 고를 수가 있어요 저는 닭과장님 쌀 패키지를 골랐고요 겁나게 많아요 거의 4만원 상당의 제품이고요 이건 지금 랭킹닷컴 굿즈로 이번에 가입하면 소진씨까지 주는 증정품이라고 하는데 랭킹닷컴 굿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거 회사를 들고 다니면 운동인 티내는 약간 그런 컵 같은데 이게 콜드컵이라 해서 차가운 물을 넣으면 색이 변한대요 컵까지 아니 3만원으로 일단 이렇게만 받는 것만 해도 나는 진짜 개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랭닷을 계속 이용하실 거라면 저는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이번에 제가 이제 운동에 대한 많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다이어트를 안 하고 운동에 그냥 내 삶이 즐겁기 위해 운동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그냥 살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느끼지만 요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다 몸이 정말 좋아지신 것 같다 정말 요즘 기분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고 진짜 예전에 막 무기력하던 모습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고 진짜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더불어서 이제 몸무게가 계속 얼마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우선 몸무게를 지속적으로 영상마다 공개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말하고 싶은 취지는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살이 빠질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살다 보니 바라던 바처럼 그냥 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나처럼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몸무게가 빠질 거예요 다이어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처럼 운동을 즐겨 하면은 그냥 내가 원하던 것들 정말 평소에는 이 악물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이런 선순환 이런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몸무게가 자꾸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가끔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식단이 어떠냐 뭐 요즘 식단 좀 알려주세요 고구마님처럼 살 빼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들에게 너 식단 뭐 먹어? 이렇게 물으면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제가 다이어트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식단도 정해진 식단이 없어요 뭐를 꼭 이때는 이걸 먹고 저때는 저걸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뭐 아침에 새벽에 빵이 땡이면 빵도 먹고 뭐 직장생활 뭐 친구들 대학교 친구 뭐 약속 데이트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원하는 식단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가 어차피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매일 이렇게 먹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영양 성분을 좀 잘 챙겨서 뭐 이런 단백질 같은 거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달라진 게 있다면 정말 밥을 좋아하게 된 거 뭐 저의 식단을 따라해라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고요 다이어트에 너무 지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저처럼 다이어트라는 생각을 없애고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뭐 예를 들어 전 러닝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가볍게 먹어야 될 거예요 저녁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운동을 위해서 그다음에 따르는 게 식사라는 거죠 운동도 몸이 무겁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가기 전에 좀 가볍게 먹기 그러니까 과식하지 않기 폭식하지 않기 이런 게 모든 게 저는 지금 운동을 위한 어떤 식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다이어트는 하지 않을 거고 운동에 미쳐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진짜 제가 운동이 이렇게 재밌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서 식단은 이렇게라 이렇게야 살이 빠진다 몸무게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즐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요즘 즐기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린 지금 삶을 살기에도 너무나 힘들어요 마음이란 게 진짜 이미 지쳐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다이어트 해야 돼 살 빼야 돼 바디프로필 준비해야 돼 이러면 진짜 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부터 좀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무엇이든 도전해보는 건강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화이팅하는 모습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보태 봤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자 주먹 주먹 지시고요 자 화면에다가 함께 주먹을 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운동하러 가보실까요 참고로 오늘 저는 이제 백신을 맞아요 백신 맞기 1시간 반전입니다 또 잘 쉬고 또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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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